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충격적인 비주얼의 차량을 만났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매드맥스 실사판 이라는 제목으로 국산 SUV 차량의 황당한 휠 부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는 처음에 타이어 세팅인가 하고 휠을 쳐다봤다가 살벌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는데요. 사진을 보면 SUV 차량의 오른편 앞바퀴, 뒷바퀴의 휠 너트 부분이 일반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. 휠마다 너트 5개를 모두 교체한 듯한데 빨간색 너트 끝부분이 흡사 뿌리나 화살촉처럼 뾰족해 보입니다. 글쓴이는 이제껏 본 차량 개조 사례들 가운데 가장 위험해 보였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런 게 진짜 멋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코너 돌다가 보행자 다치게 하고 추돌하다가 옆차 보내버릴 듯 취향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나 우길 수 있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휠마다 너트의 반응을 보였다. 휠마다 너트의 반응을 보였다.